가스 점화! 엔진 시동! 검은색 불... 젠장... 그래 너였군... 그것도 안 너였어! 아니! 언제나 그랬어! 내 주변에는 늘 날 등쳐먹고 호시탐탐 뒤통수 치르고 노리는 새끼들 뿐! 내가 설 자리는 없었지... 워더링 하이참... 이 넓고 거대한 집안에서조차... 왜?! 집입자는 전망할 불왕자 새끼인데?!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뭐?! 누구야?! 집사 1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난 그저... 조그맣고... 근사한 바이올리를 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 하지만... 난 병든 개마냥... 피 내리는 찐창이 내팽개 쳐졌지!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도 똑똑히 기억돼... 당연하지! 소리쳐서 읊어줄까?! 신덜리! 미안한 소리지만... 난 니놈이 자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차라리... 히스클리프가 더 내 자식 같구나! 나의 옛버시였던 동남...처럼... 저마다... 그 괴로움의 끝에 다다를 무렵... 다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소... 그 후에는... 불가합니다... 저자를 형에 다가가려 해도... 그만큼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모노리스 때와는 달리... 이번엔 정석적인 뒤틀림... 파우스트에 의하면... 뒤틀림은 필연처럼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뒤틀림 주체에 강한 의지 없이... 물리적 개인만으로는... 해당 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없습니다... 뒤틀림이 발현되는 것이죠... 뒤틀림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 그래... 그래야 진... 내게 워더링 하이치를 지킬 이유는 없어... 단 한 가지다! 한 번도 날 환영해 주지도 않은... 이 집을... 보이지 않나? 워더링 하이치는 썩어가고 있어... 이 코가 썩어 들어갈 것 같은... 끔찍한 악취... 안 느껴지게... 이게... 너... 모두에 증오가 서려 있으니까... 놀랄 일도 아니지... 그래... 태서린도 수곡하면서까지... 날 증오했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보이지만... 우어더링 하이치는... 이제부터 썩어서 무너지는 거야... 놀랄 일도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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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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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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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